엄마 엄마 바다는 왜 파래? 물고기는 왜 바다에 살아? 다섯 살이 되더니 어찌나 말이 많은지 근데 너 손을 씻었니?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가 힘들었다 야! 너 몇 번을 얘기해? 꼭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만 가면 장난이 심해지고 싫어! 밥 한번 먹이려면 온갖 거짓말이 필요했고 이거 먹으면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응?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김광훈! 아 사줘! 너 이리 와! 사줘!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긋지긋하다 이러다 내가 우울증에 걸릴 판이다 나야! 나야! 뭐예요? 엄마가 된 지 5년째 아직 너무 서투르고 아직 너무 어려운 엄마 되기 맛있어? 응 맛있어 오늘은 왜 맛있어? 오늘은 엄마 사랑이 가득 들어갔대 나도 엄마 사랑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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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사랑해 이 세상 모든 초보 엄마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내 아이에게만은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먹거리를 먹이고 좋은 것만 사주고 싶은 당신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준비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당신 곁에 GS샵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GS샵 death 누가 사랑해 nossas 는디와 lah 그다음에 바탕으로 그룹 에